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미스터 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볼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탈리아어를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할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언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종일 하는 모든 한국어 문장들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일어나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학교에 가야지. 뭐 여러가지 말을 제가 학교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수백만 마디의 수천마디의 말을 딱 두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을 계속 쓰면서도 이런 생각은 특별히 기회가 없으면 이제 하지 않게 되는데 모든 말은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 뭐냐 하면요. 우리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번째는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무엇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에 와닿지 않으니까 두번째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번째는 무엇무엇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죠. 그것은 결국 입니다 아니면 합니다. 이 두가지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뛰어봤자 손바닥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면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상태고 배고픈 상태는 나고 이 둘 상태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두번째는 합니다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배가 고파서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편이죠. 이번엔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나는 무엇을 한다. 먹는다. 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표현이죠. 결국 입니다 합니다. 중에 두번째 합니다. 표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를 다른 말로 하면요. 식사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게 합니다 표현이구나 라는 게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말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말은 아야 뭐 이런 감탄사 말고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었다면 혹은 나는 너는 그는 그것은 으로 시작하는 어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무엇입니다. 혹은 무엇무엇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음 한국어의 어떤 뭐랄까요 어 한국어의 어떤 연구자이거나 한국어의 달인이거나 이래서 이 이론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게 이제 강의의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음 언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요.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예는요. A는 B이다. 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건 그녀다. 두 번째는요. 누가를 먼저 말한 다음에 얘가 뭐한다. 자 보세요. 얘는 잠을 잔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잔다 하고 뭐랑 똑같은지 말할 게 없죠. 이렇게 동사 위주의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우리 이탈리아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는 우리지 하나도 모르고 영어는 I love you 정도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am 띠리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형식입니다.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경우 나는 동사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문법적 용어로 하면요. 이 비동사 문형과 일반 동사 문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동사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고 이어주는 이퀄 관계를 보여준 동사고요. 일반 동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수천 가지의 행동을 모두 동사 하나하나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탈리아어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형식은 똑같다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까지요. 일단은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는 형식 먼저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거 먼저 배우냐면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뭐랑 똑같다 하고 뭐랑 똑같은지 뒤에 하나만 붙여주면 음장의 형식이 완성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o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영어죠. 영어 자 영어는 I am toll 이렇게 세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토막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살펴보겠습니까? 이탈리아어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겠죠.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앞에 주어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 얘기인지 먼저 해야죠. 너가 될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똑같다를 의미하는 비동사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I am I am I am 이 하나의 패턴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고 싶은 말을 무언가 넣어주면 되겠죠. 나는 똑같은데 뭐랑 똑같아? 키 큰 과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나는 기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로 이탈리아어로 단어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어 쏘노 알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이탈리아어의 문영 이 양대 산맥 중에 한 가지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자 제가 대단하다기보단 여러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걸 이렇게 따라와서 순식간에 이탈리아어의 절반을 이해했네. 이미 자 요거요. 요거 자 쏘노 는 똑같다는 의미 엠도 똑같다는 의미 자 요렇게 색깔도 같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좌우로는요. 주어와 뒤에 무언가 요렇게 나눠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죠.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거구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이 다음에 엠이 쓰이듯이 아이엠 아이엠 쓰이듯이 이요 다음에 쏘노 가 쓰입니다. 이요 쏘노 이요 쏘노 요렇게 세트 메뉴가 됩니다. 라는 사실 요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딱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그대로 드립니다. 보시죠. 영어의 예를 다시 한번 들을게요. I am I am I am 패턴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왜 I am 을 강조하는 걸까요? 너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ou am 이죠 you am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영어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I am 이고 you are 여기까지 아시겠죠? 뭔지 몰라도 you m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습니다. you 다음엔 r 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she 다음엔 뭐가 쓰일까요? she 다음엔 is 가 쓰이죠. 얘는 뭐냐면 독점계약 관계입니다. 독점계약 관계 돌려 쓸 수 없어. 호환 불가 i 나왔으면 무조건 n 나와야 되고요. u 나왔으면 a 나와야 되고요. she 나왔으면 무조건 is 나와야 됩니다. 아 물론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래서 어 너 지금 똑같다는 말하고 싶어? 그리고 i 라고 말했어? 그러면 뒤에 m 이라고 하겠지 내가 말해줄 수도 있어. 다 알고 있어요. 왜? 정해진 거니까. 이탈리아어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에 m r 이즈를 합쳐서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비동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비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m r 이즈 동사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비라는 것이 원형이기도 합니다. 원형 이 원형이 뭐냐면요. 원형은 뭐냐면 쓸데없는 형입니다. 쓸데없는 형. 자 보세요. 비동사라고 버젓이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될 땐 ib라고 아무도 안해. 그러면 ub는 ub도 안해. cb는 cb도 안해. 그럼 b라는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쓸데없는 두번째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mre제를 대체해서 b가 쓰이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진짜 가끔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b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영어계에 b 동사가 있다면요. 영어계에 b 동사가 있다면 이탈리아어 개에는 sr의 동사가 있습니다. sr의 영어계에 b 동사 sr의 아 이탈리아어 개의 sr의 동사 요렇게 자 그런데 b 동사도 실제로 쓰이지 않죠. 뭐로 쓰입니까 주로 주로 mre제로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sr의 동사로 sr의 동사도 본인이 스스로 쓰이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대신 쓰입니까 뭐뭐뭐가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뭐뭐뭐가 아니라 뭐뭐뭐뭐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네 좀 맞네 조금 이것을 우리가 이탈리아어 동사의 육변형이라고 하는데요. 동사가 항상 여섯 개로 변하고 가운데 원형이 있고 그래서 일곱 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어떠냐면요. 삼변형이죠. 그리고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그러니까 이탈리아어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변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MR이 금방 극복하듯이요. 이 정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amo sei e sono 또 쓰였느네요. sono 그리고 siete 이렇게 여섯 가지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건 아니고요. 주어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워야 되는데요. 왜 여섯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영어에서는요. 나 너 그 그녀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녀 있지만 그 따로 있죠. 그리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는 you 하듯이 우리도 we 하고 돌렸어. 돌려막기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요. 고지식하게 다 하나씩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 전용 우리 전용 비동사 그리고 너희들 전용 비동사 그 그녀 전용 비동사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섯 가지가 됩니다. 이런 언어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화가 잘 된 언어 이렇게 부릅니다. 말이 좋아서 분화가 잘 된 언어고요. 학습자 입장에서 그것도 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외울 게 많은 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탈리아어는요. 영어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복하고 싶은 어떤 욕심 정복욕이 생기게 만드는 언어인 것도 맞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씩 더 연습하면서 저와 함께 이탈리아어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